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인 1월에 6.4%를 밑돌며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덜 오른 그러한 한 달이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5.5%를 기록해 지난 2021년 1년 말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2월의 CPI가 발표되면서 관심은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선택이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동결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단 하락세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 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이미 라디오 코리아 뉴스 시간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2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 전년 동월 대비 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적게 오른 수치를 기록했고요. 이 시장 전망치가 중요한데 시장 전망치도 6%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와 정확히 일치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고 전월인 1월에 6.4%에 비해서는 0.4%포인트 밑돈 그런 수치였습니다. 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대로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CPI가 발표되면 근원 CPI가 궁금하죠. 이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원 CPI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2월의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5.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월의 CPI와 근원 CPI가 지금 이렇게 되면 좋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각자의 관점이랄까 기대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2월 CPI가 예상치와 실제 발표 수치가 모두 6%로 일치했고 근원 CPI는 예상치와 실제 발표 수치가 모두 5.5%로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던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 때문에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 강경한 긴축 정책을 펼치던 이런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기대치가 낮은 어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 그래도 최근 한 몇 달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강경한 금리 인상이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쯤 와서는 이제는 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수치도 수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전망치가 6%인데 그거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6.1, 6.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나왔다는 점에서는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은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게 좋은 결과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할 때는 시장 전망치보다 더 낮아야 좋은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좋은 결과라고 본다면 시장 전망치와 일치한다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지금의 이 2월 CPI는 좀 우리가 좋다고 보기는 좀 아쉬운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전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0일 날 지난 금요일에 실리콘밸리은행 SBB 파산이 전격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융계에 큰 충격을 안겼고 이게 제2의 금융위기 사태 2008년 금융위기 사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죠. 그 제니엘은 재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과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까지 했습니다. 직접 나서가지고 큰 문제 아니다. 그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와는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SBB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문제지 전체 은행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미국 경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화에 나섰어요. 그런데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2월 CPI를 거론했어요. 사실 2월 CPI는 그때 발표가 안 된 때였잖아요. 지난 금요일이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게 화요일 발표된 건데 그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CPI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방노동부가 정해진 일자에 발표할 때까지는 우리가 엠박오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엠박오를 지켜줘야 되는데 직접 2월 CPI 거론하면서 2월 CPI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발표하기 전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2월 CPI가 좋게 나올 거라는 예측을 했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까지 거들었기 때문에 되게 좋게 나오나 보다. 되게 좋게 나오나 보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전망치보다 더 낮게 나오나 보다. 이런 기대를 사실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전망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이게 뭐야 대통령이. 대통령이 좀 속된 말로 우리한테 사기 쳤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은행이 파산한다는 이 결과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서 좋지도 않은 결과를 좋다고까지 너무 좀 과장되게 얘기했나.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언급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실망스럽게 느낄 수 있다. 다행히 오늘 뉴욕 정치 3대 지수는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망감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나쁘지 않은 결과로 받아들여서 증시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좀 지나친 감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높였죠. 높인 거에 비하면 좀 결과가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f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게 지금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에 시그네처 뱅크 파산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금리 인상에 따른 지속적인 긴축 정책이 은행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현실로 지금 드러났어요. 어제 이 시간에 자세히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부실해져서 결국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건 연준 때문이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은행의 어떤 안 좋은 상황만 놓고 본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 파산만 놓고 보면 금리를 동결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예측이 많이 나왔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오늘 CPI, 2월 CPI 결과가 나오면서 그런데 CPI가 조바이든 대통령의 호원 장담에 비하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쁘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이런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2월 CPI만 놓고 보면 한 0.25%포인트 정도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은행을 놓고 볼 때 동결. CPI를 놓고 볼 때 0.25%포인트 인상. 이 기로에서 연준이 과연 어떻게 할지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연준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오늘 발표된 2월 CPI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연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발표된 2월 CPI가 지금 6.0이 나왔잖아요. 한 5%대까지 내려갔다고 그런다면. 5.8이 됐고 5.7이 됐고 5%대까지 내려갔으면 상당히 그래도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게 봤을 거예요. 그러면 고민 없이 금리 동결로 갔을 겁니다. 시장 전망치가 6%인데 그것보다 더 낮게 나왔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 없이 3월에 동결을 했을 겁니다. 거의 100% 동결로 갔을 텐데. 문제는 이게 6%란 말이에요. 시장 전망치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몇 개월 동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지금 하락폭이 좀 줄어든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좀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 목표치는 2%잖아요. 이건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에 비하면 6%는 아직도 3배나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럽고 특히 근원 CPI,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근원 CPI가 전월비로 보면 0.4%에서 0.5%. 그러니까 1월에는 0.4%가 올랐는데 2월에는 0.5%. 그래서 오히려 0.1%포인트가 전월비로 볼 때는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 CPI까지 감안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런 성적이다. 그런 점에서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 금리는 어느 정도나 올라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2월 CPI 결과만 놓고 보면 0.25%포인트 인상이 확실해 보입니다. 목표진 2%에 비해서 여전히 3배 높은 데다가 근원 CPI는 오히려 전달에 비해서 0.1%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연준 입장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올릴 그럴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문제는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네처 뱅크가 잇따라 파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터져나온 이 변수가 연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연방재무부와 연준 그리고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이번 월요일날 파산은행들의 모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도 없었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보장 내용입니다. 금융위기 사태 때만 해도 일부만, 예금의 일부만 보장했던 것에 비하면 대단히 파격적인데 그만큼 지금 연방정부 전체가 두 은행의 연달은 파산 소식에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갖고 긴급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 함부로 하다가는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파산만 놓고 보면 동결이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2월 CPI가 뭔가 동결로 가기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불충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발등에 부른 인플레이션 잡는 것보다는 지금 은행 안정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금융권이 흔들리는 걸 지금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면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동결이냐 0.6% 인상이냐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경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은행 금융권과 관련한 일들을 보면 또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시장 반응도 지금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그럭저럭 괜찮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연방준비제도가 그렇게 금리 올렸는데 아직도 물가가 6%야? 좀 실망스러운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른 차이인데 근원 CPI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딘 건 분명하고요. 이게 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게 금리를 올렸는데 1년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 근원 CPI가 내려가는 속도는 좀 아쉬운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네처 뱅크 파산에 대응을 해야 하는 건 분명한데 CPI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월 CPI 결과를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기에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은행만 생각하면 금리를 동결하면서 당분간 관망하는 게 맞는데 2월 CPI를 보니까 이거 동결하면 잘못해서 다시 또 3월에 CPI가 다시 오르기라도 하면 아 이거 아닌데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지금 연준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음 주 3월 FOMC에서 연준 행보를 예측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 여기서 확실한 건 두 가지다. 0.5% 포인트 인상은 없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여기서 0.5% 포인트 올리는 건 그건 미친 짓이죠. 속된 말로 미친 짓입니다. 0.5% 포인트 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물 건너 갖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금리를 인하까지 할 건 아니고 아직 왜냐하면 CPI가 6%가 나온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건 무리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결국 남은 수는 두 가지다. 0.5% 포인트 인상 아니면 금리 동결. 동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 2월 CPI가 발표됐기 때문에 페드와치를 보면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페드와치를 보면 0.25% 포인트 인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렇고요. 이건 매일매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FOMC가 열리고 수요일 날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시그네처 뱅크가 파산했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몇 개 은행이 파산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0.25% 포인트 인상이 유력하지만 앞으로 하나라도 은행이 파산한다는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0.25% 포인트 같지만 금리 동결도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 반반이 아닌가.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눈앞에 발등의 불은 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발등의 불은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은행들입니다. 은행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저는 금리 동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좀. 내일도 ppi가 발표가 되니까. 물론 발표가 되죠. 도매물가 주식이 또 내일 발표가 되니까 또 기다려봐야죠. 또 봐야죠. ppi가 또 안 좋게 나오면 0.25%가 유력하고요. 좋게 나오면 또 동결이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을 받았습니다.